여보세요? 여보세요? 휘티님 네? 진짜 저거에요? 네? 진짜 저거 하시냐구요? 네? 진짜 이거에요? 네? 제 반대 이 얼굴 시발 시발자의 얘기만 한가 그건 너 모래 모래? 모래시게? 시발자 드립 진짜 X같애 환상의 드립 환장이겠죠 진짜 래시게? 킨다? 나 이거 방금 소름 돋은게 이 사람이랑 나랑 소리내는데 누가 내 목소리인지 몰라가지고 흐흐흐흐ㅎ흐흐흐흐흐흐흐흫 ].. workshop 노저리 안되네 하흫rut 하흑하하 vaccination 아 아 두딩님 네 저 그래서 뭐하고 싶으시냐고요 아홉시에 뭐하는데? 자, 9시에요? 예 알 거 없잖아요 알 거 있으니까 말해보세요 마인크래프트 마감탈출 맵 아닌 거 알아 한 번에 하고 마인크래프트 뭐 뭐 했더라? 뭐였죠 님들? 그 스나이퍼 고리잡기인가? 고리잡기 스나이퍼 고리잡기? 네 음 와 진짜 재밌겠다 본방사수 필수 왕 방송하고 있을 거면서 본방사수야 아웃신호는 슬슬 끌 때 되지 않나? 나? 나 저녁을 안 먹었어 아직 아니 그럼 먹고 키든가 입맛이 없는거야 한 7시에 켜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입맛이 없다고요 두딩님 딩두님 그래서 뭐 하실거냐고요 아홉시까지 예? 저 랩시킨다? 아니 님이 불러놓고서 왜 저한테 게임을 고르라 하세요 하나 골라 아무거나 할게 아이잡 너 랩랩보다 못한다며 내가 오늘 새벽에 몇시간동안 그 사람 하는거 봤는데 두렵게 못해서 내 눈 진짜 눈 감고 봤어 소리만 들었어 근데 진짜 못하긴 하더라 나 그때 새벽에 템템이랑 뭐 몇명이 쫀득이랑 몇명 해가지고 랩랩하는거 봤었는데 풀템인데 두번 죽는거 보고 좀 그렇던데 그때 자칼 님도 있었던거 같은데 진짜 개추하게 우리가 가라는데 안가고 더 쉬운데 골라놓고 거기서 죽음 그래서 뭐하실거냐고요 네? 스팀 한번 볼게요 VR 파스모포비아 어때요? 너 VR 하려면 근데 세팅해야되지 않아? 아니요 이기만 하면 돼? 마이크만 있으면 끝인데요? 마이크 없잖아요 마이크 없으면 그냥 이걸로 하면 되죠 그럼 뚜뚜와 함께하는 파스모포비아? 뭐? 아니? 뭐? 야 근데 뚜뚜 너 VR 설치했으면 프레디 VR 한번 해주면 안 돼? 내가 보내줄게 아 왜? 왜? 님이 보내준거 다 재미없어요 프레디 VR 존나 재미있을걸? 저번에 님이 보내준거 재미없었어요 어떤거 보내줬는데? 그런게 있어요 씨발 지도 생각도 안나면서 그냥 재미없다고 물타기하는거 봐라 브레인 멜트다운 재미없었어요 유튜브 한편 나올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쉬워서 재미없었어요 뚜띠 한 삼사십분 컷했나? 얼마나 걸려? 기억이 안나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걸요? 어? 뚜띠님 에? 돈스타브 투게더? 님 돈스타브에 무슨 병있음? 돈스타브 한번 할 때 되긴 했는데 근데 왜 잊을만하면 돈스타브 꺼내온 계속? 돈스타브 투게더? 두딩이와 함께하는? 난 돈스타브를 태어나서 해본적이 없어 아 진짜? 어 그리고 재미있는데 왜 안해봤어? 재미가 있었으면 제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렘렘 다음에 불러와가지고 1부 마크하고 2부 돈스타브고? 아 1부 마크 2부 돈스타브? 지리네 야무지게 하 일요일이나 토요일 하루 잡아가지고 1부 마검탈춤에 야무지게 마검에 내 이름 한번 새기고 뚜띠 이름 한번 새긴 다음에 돈스타브로 2부 마무리 어때? 너무 야무진가? 너무 뚜띠 너무 야무져가지고 감당 안되는거 같은데? 어 음 네 렘렘님 뭔가 굶치마 같은거 잘할거 같애 뭔가 약간 그런 그런유 게임 뭔가 좀 은둔 고수일거 같은 느낌 저희 테라리아 할때 렘렘 생각 안나세요? 그거를 생각을 안한다고? 거의 거의 뚜맘이었지 레 레마가와 뚜맘 차라리 그거 할래? 테라리아 DLC? 아 최근에 최근에 괄호사님 켜상하시는거 봤거든? 음 우리가 우리가 하던걸 완전 다른 게임이던데 그거? 기본적인 틀만 비슷하고 그냥 너무 이거저거 많이 추가됐던데? 완전 다른 게임이더만 그레옹? 어 별로 할맘 없구나 막 청소를 들으니까 테라리아 할때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갈아넣었더니 살짝 흥미가 떨어졌어 너 근데 뚜띠가 파밍 필요한 게임에 한번 빠지면은 이새끼 방송 끄고도 그냥 종일해가지고 안 떨어질 수가 없지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십 몇 시간을 테라리아를 하는데 진짜 너무하다 뭐가 너무해 근데 한번 엔딩 볼때까지는 해야돼 그런 게임은 근데 그 뭐시기냐 뚜띠가 근데 그렇게 파밍을 해가지고 렘렘템템 데리고 근데 엔딩 본거가 맞기는 해 그거 안했으면 좀 좀 힘들었을 수도 살짝 오래 걸리다가 중간에 약간 흐지부지각 음 아무튼 뚜띠 일단 테라리아는 별로 생각 없는거지 아니 네 드리미 하자면 하죠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할거면은 그 멤버 그대로는 무리잖아 이제 그래서 뿡이랑 뿡이 하고싶어 했으니까 전 농담이었는데요 어? 네? 아 알았어 하지마 뿡이랑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또 삐졌어 아 안삐져 안삐져 어 어쩔 수 없지 둘이 해 그냥 아 아 뚜띠 안하면 또 렘렘도 안하는데 아 근데 렘렘은 두딩이랑 너무 뭐 너무 그냥 한몸이야 그냥 둘이 하 하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둘이 그냥 무슨 사이야 렘넘이랑 두딩이랑 아이 9년? 어 9년이지 이제 9년 아 아니야 근데 음 알았어 테라리안은 따로 할게 그냥 굶지만 한번 하자 어때 한번도 안해봤으면은 재미있을 수도 있어 굶지마? 어 1부 마크 탈출맵 2부 굶지마 하루 잡아가자 어때 차라리 1부 마크 탈출맵 2부 마크 딴게 낫겠는데요? 굶지마 너무 그거 두디와 함께하는 마크 야생 아 그래? 그 그래픽 살짝 어 그거잖아 살짝 그 3D인 척하는 그 살짝 바람의 나라 스타일이잖아 탑뷰 2D 그니까 재밌는데 타밍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응 가려서 해 근데 굶지마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보여 음 너무 그럴 수 있지 나도 근데 처음에 오래된 게임 아닌가? 근데 저거 업데이트를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혜자게임이야 근데 나도 처음에 굶지마 안했을 때는 쌉노잼게임인줄 아는데 하 하면은 재미있기는 해 근데 또 그게 취향이 있으니까 정하기싫으면 뭐 말고 마검탈출맵은 한다는거 아니야? 아 근데 두딩이 탈출맵 잘하나? 기가 막히죠 일단 랩랩보다는 잘해? 근데 탈출맵은 잘할게 아니라 그냥 피지컬 아닌가? 걔 어려운 점프맵이나 탈출맵이 아닌 이상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상황극이라고 멘트치면서 그거 들이빡는거라니까 그래서 님이 탈출맵하자고 할 때 왜 하자 하는거지? 이랬다니까 내가 나 상황극은 좀 탈출맵 누가 실력으로 봐 그래? 그거 아니야? 하지 말자 그러면 나 상황극 나랑 안어울려 아니야 할 수 있어 코레타 아니야 아 뭐 마크 상황극이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상황극 하려면 아니요 제가요? 무슨 상황극을요 구라 어떻게 잘 치잖아요 아 그건 랩랩이죠 그리고 쓰바 구라 니가 더 잘치지 뭐? 쓰바? 하하 아니 죄송합니다 아 두딩님 네? 태어난 척 구라 치는거 님하고 랩랩이 투탑이에요 뭔 소리에요 지금까지 쓰리탑이에요 아 난 태어난 척은 안한다 솔직히 죄송한데 저희 철판 철판이 저는 빼주세요 솔직히 랩랩이랑 당신이 그 그거고 나는 거기 끼지도 못해 제가 얼마나 진솔한 사람인데요 야 뭐야 두딩이 방군띠 이거 살아있었어? 어 살아있었다니까 말했잖아 접었다며 두드님이 하신다니까 템은? 템도 그대로 있어요 어 어디 어디까지 맞추고 두딩이가 접었더라 제가 마지막에 이거 맞추고 끝났죠 그 그 700인가 그거 와 근데 템 옵션 근데 근데 지리긴 한다 두딩이가 신발이었나? 구경 좀 시켜줘봐봐 신발 구지인데요? 뭐가 좋았지? 두딩이 거 중에 지리는 거 뭐 있었는데 망토였나? 신발이 구지다고요 저게? 네 아니 잠깐 33퍼였던 거 같아 네가 잘못 본건가? 근데 아랫잠이 별로잖아 54잖아 54 미친놈아 그 정도면 개좋은거지 아니 뭐 얼마나 좋은 걸 말하는 거야 아니 두딩아 넌 너무 완벽한 걸 원해 그러면 매물이 없으니까 질려서 접지 당연히 7호는 뛰어야지 아니 거의 그냥 누가 보면 그냥 메이플 유튜버인줄 알겠네 두딩이 칼 좀 야무졌고 마이링이랑 하트는 뭐야? 구자야 아니 보여줘 보세요 구지다고 하지 말고 잠깐 다시 해야돼요 아 미친새끼네 그냥 12129에 7125 5125가 구지다고요? 나 최근에 매지컬 발랐는데 90에서 110까지 뜨는 거 95 뜨더라 아 이거 하나면 명품 신발 하나 살 텐데 근데 명품 신발 하나 살 거면 이거 사야지 역시 명품 하트가 낫지 그치 바로 심장 사버리지 딩두 유니온은 몇이야? 근데 240이네? 응 유니온 6200 뭐야 이새끼 접은 줄 알았는데 나름 부주님이 열심히 하고 계셨잖아 두디 무기 구경점 무기가 제일 좋지? 니템 중에 완성 다 돼 있는 거 중에 망토가 제일 좋죠? 와 이츠 보데몰인가? 와 이츠 보데몰인가? 와 이츠 보데몰인가? 두딩 두딩이 캐리 아 접을 거면 이거 그냥 예 통째로 아이디를 팔고 팔고 접을라고 방문 뒤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넥슨 아이디 아니야? 맞.. 아뇨? 메이플 아이디 이거 뭐야 어? 이탈이야? 윗잠? 아 이거 맞다 이거 저번에 왜 그거 지르다가 한번 뜬거다 막 지르다가 10이 40, 30이야? 어 방송 키고 질렀었나 저거? 어 방송 키고 했었음 이거 그래서 소리 질렀던거 같은데 왜? 다 야무지네 음 엠블렘은 산거고 난 나무지도 다 산거지 뭐 신발은? 아 신발이란다 그 투구 투구도 아니 야 너 템을 너무 괴물로 맞춰놨어 근데 그래서 제가 잠깐 치고 있잖아요 아니 아니 적당히 그냥 나머지 부위는 17성 딸이 그냥 레유정도로 맞춥시다 두딩님 아 클라스가 있지 뭐하는거야 아 뭔 클라스야 어차피 나중에 담아야되는데 뭐하는거야 저 이벤.. 아니 저 실블링은 뭐야? 보여줘봐봐 그냥 실블링 저건 진짜 그냥 실블링이야? 그냥 실블링 다른 이벤님 말고 마이링만 맞춰놓은 상태야? 그쵸? 다른 이벤님 그냥 쓰고 있는거지 그냥? 대충 아니 잠깐 그냥 쓰고 있는 주얼링이 그냥이 아닌데요? 아 존나 좋은데 옵션? 1269에 17호면은? 아니 아니 아무래도 레트린보다 좋겠습니까? 저 링 두개랑 숄더 머리 구할거 저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야 근데 안 끼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37000이야? ㅋㅋㅋㅋ 시 내가 생각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미는 상.. 도미 봐봐봐 도미 저것도 완성된건가? 이거는 위추업 그냥 돌리고 있었는데 망했음 추업 돌리고 있었는데 망했음 1299에 744? 추억 이번에 많이 풀잖아 지금 살짝 오? 뭐로 사는 건데? 네오캐슬 가봐봐 왼쪽 별 눌러가지고 별 눌러가지고 오랜만에 들어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네오캐슬 이동 와 여기 이쁘다 아직 안 뚫리나? 이게 7일부터 뚫리는 게 있고 잼샵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서 2층 가면은 스톤샵이요? 스톤샵 중에 강화 스톤샵인가 아마? 강화 스톤샵이? 두번째 상점부터 있는 건가? 강화 네오 스톤샵 저기 두번째 아마 환불일구가 있을 거야 강화 네오 스톤샵이 어딨냐? 성장 네오 스톤샵 오른쪽에 1월 7일부터 1월 7일부터 열려 이제 그거 그러면은 거기는 카르마 영안불이나 카르마 강환으로 돌리면 돼 거기서도 나오고 유니온코인에도 있고 아니? 나 이번에 그 이벤티링 1티어링이거든 주는거? 나 그거 두개 먹으려고 이걸 다시 푸네 저 세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세계중에 두개만 가져갈 수도 있고 개당 3,500 네오 코어는 지금도 가능하다는데 코어 스톤샵 가봐 2층에 왼쪽 가면 있거든 네오 스톤샵은 일단은 28일 돼야지 좋은게 나오고 강한불 영안불 있네 거기 그걸 사도 되고 그 아래 네오 코어 샵에선 보통 다들 많이 노리는게 놀궁이나 그 아래 보면은 푸페꽁이나 푸악꽁 노리는 편? 근데 두둥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보스는 많이 안도니까 나는 일단 아래꺼 말고 위에서 난 놀궁이나 다 바꿔먹으려고 위에 보면은 강완이나 영완으로도 쓸 수 있고 어차피 푸페꽁, 푸악꽁 저거 비싸가지고 한주에 400개가 최대거든? 그렇게 10주동안 모일 수 있어가지고 최대로 모아도 4,000개라서 어차피 다 못 먹을 바에 나는 그냥 놀궁이나 바꿔 쓰려고 그래서 나중에 모으면은 저런 걸로 그냥 환불작 해도 됩니다 레드까지 가려면 150만원 질러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되냐? BTS 세트 하나 사고 감사합니다 구독 그 다음에 뭐 사야되냐? 부주님이 사냥 계속하시면은 지금 메소 있으면은 BTS 칭혼은 일단 하나 껴놓으면 나쁘지 않아 경험치 버프 있어가지고 BTS 하나 살만한가요? 지금? 5만원짜리 하나는 살만해 이거 뭐 안사도 되지 근데 그냥 150만원만 질러도 들어가는 거지 아니야 지르기만 하면 안 들어가 내가 해봐서 알아 써야돼 써야돼 써야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이번 슬라벨 좀 이쁘기는 해 이번 슬라벨하고 BTS 몇 개나 해볼만 해 그니까 여기에 있는 패키지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어 근데 10만원짜리보다 5만원짜리가 좋아 10만원짜리는 자잘한 거에 의자까지 주는데 그 의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5만원짜리 사는 게 보통 맞지? 10만원짜리는 옆에 그 대가리들 몇 개 더 들어있어 안 입은 거 이번 마라벨 뭐야? 응? 저번엔 님이 뽑으신 거예요 아 저번 거구나 그거 마라벨은 1년짜리잖아 아 걔 느낌 없네 슬라벨 근데 이번 거 괜찮아 나름 슬라벨 의자 이쁘고 BTS 친구나 하나 사세요 안 지를 거면 헤어 들어온 김에 이거나 보고 나가야지 달달하네 달달하네 음 하나에 180억 두 개 있으니까 360억에 더 묵히면 300억 또로 거고 딩두 님 저 BTS 하나만 지를게요 BTS 이거 10만원 하나만 지를게요 뭔지만 보자 오케이 너 간만에 메이플 한번 들어가 볼까? 아 그래서 님 뭐 하실 건데요 아 근데 나 원래 롤 할까 싶었는데 두딩이가 롤 했었으니까 아 근데 님 이상한 말 뿌리고 다니지 말라 했죠 제가 웃었네? 제가 왜 이번 시즌에 님이랑 다이야를 가요 밍나우리는 나와 함께인데? 그러니까 왜 같이 가냐고 그거를 아냐 두딩이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이제 밍나우리하고 합체했어 내 아이디 제가 진짜 브론즈급이라서 저보다 잘하는 렘렘 데려올게요 렘렘 최근에 좀 늘었어? 뭘 늘어 브론즈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 솔랭은 하기는 해? 해요 가끔씩 근데 요즘 불사를 더 많이 할걸? 님들아 제 22성 아케인보호 봐주세요 엊그제 띄운 150억 받고 띄운 아케인보호 보보공 별로인데요? 윗잠 정호비야 근데 아랫잠이 별로야 이게 추호비 이게 추호비 별로라고? 이추 보공 최대에다가 올스탯인데 댐은 없어 근데 와 보호에다가 마력을 붙이고 한다고? 그럴건 마법사 하든가 이거 좋은디? 지금 다 끼면 난 스탭 몇이지? 와우 왜? 몇개가 들어온거야 이거? BTS 라벨은 뭐야? 이건 따로 뭐 못하나? BTS 거라서 그냥 고유 라벨이구나 나 10만원에 이정도 주면 혜자라고 느끼고 있지? 나 또라인가? 하하 어차피 오늘 사냥 다 하셨어 내가 하도 다 하는게 많아서 그런가 5만5천5백? 우와 이거 이쁘네 5 Mark 5 5 5 5 4 그냥 쿵쿵 펼치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댐스는 별로다 이거 진짜 별로야 근데 어 댐스는 별로야 딱 봐도 아 6만 찍고 싶다 두딩님 스탯 5천만 좀 빌려주세요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면은 일단 방문 왜 저러냐고 유니온이 겸시 유니온이라고 어 뭐야 이거 갖다 팔 수 있네 후드 후드랑 숄더 바꾸면은 5만 8,9천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반지 두 개 이벤닝 레레 쌍레 띄우면은 6만 될라나 뭐지 이거 미가 미가 뭐지 일단 반지를 바꿔보고 생각을 해야겠다 근데 펜던트도 좀 에바기는 해 목맞다 원기형 실원이야 드림콘이 왜 이렇게 많아 드림콘이 왜 이렇게 많아 딱히 이제 뭐 볼 거 없네 칭호 샀어? 네 샀어요 우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딱 봐도 그거네 이번 쓰라벨 다 모으면 주는 것 같은데 뭐 벨 모양? 어 어 맞아 저 이번 쓰라벨 의자 이뻐 쓰라벨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어림없지 왜? 이번 보스 가야 되는데 네오콜 조금 써서 그래요 저 보스는 딱 30분 컷 낼 수 있는 것만 돌아서 이번 주 보스 안돔 검은 마법사의 꿈의 조각 개쩐다 거의 관상용 물고기 두딕님 그러면 9시 전까지가 시간 얼마인데 불사나 죽으면 조지죠? 다 질렀어? 질렀어? 예 쫀득이가 자기도 한다는데 뭐? 쫀득이가? 쟤 롤 듀오나 하죠? 그쵸? 어 오케이 오케이 롤고 저 사람 어제 내가 통화방에서 화면 공유하고 하는거 봤거든? 존나 못하지 않냐? 진짜 레전드야 렘렘 처음 하는거 딱 볼 때 딱 그 느낌이더라 진짜 그거보다 못해 렘렘보다 못하는거 맞아 근데 존나 웃긴게 저 새끼 뒤늦게 뒤늦게 빠져가지고 불사고 불사고 이 지랄 하는거 보면은 사촌 잼민이 보는거 같다니까? 근본이 잼민이 시작인걸 리얼리얼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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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로 삐져서 나갔는데 이미? 방송? 알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쫀득님 오! 네? 불쌍 재미있으세요? 할 게 없어서 할 만하네요 할 게 없어서 할 만한 것 치고는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아니 씨바 애들 개댐도 안해줘 이제 아이씨 아이씨 애초에 램램미 이제 불쌍에 빠진 시점에서 구심점이 사라진 거 아냐 개댐? 그니까